어? 브래디? 어떻게 할 거야? 피자 고마워. 저기 그만해. 부셔지겠어. 그래? 야! 뭐란 거야? 어디 보자. 이 낙서는 뭐야? 장난이야. 이 뒤에. 저리가. 도망가 더 빨리. 헤헤. 봤지? 아. 너무 슬퍼. 들어올 슬프. 이 집이면 경비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우와. 멋지다. 준비됐어? 당연하지. 경비들이 분명히 여긴 못 올 거야. 알겠어. 그럼 시작하자.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 모양을 그리자. 그래. 이렇게. 이상한데. 근데 비슷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자. 칼 조심하고 선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딸. 어디 가니? 와. 할 일이 많네. 저기 조심해. 그거 쓸모 있겠는데. 드름 트릭. 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이제 창문. 우와. 잘했어, 딸.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거야. 우와. 멋진 생각인데. 첫 번째는 끝났어. 딸. 천천히. 아. 미안, 엄마. 우리 이거 쓸 수 있겠어. 시작해볼까? 이제 앞에 페인트 칠해야겠어. 도와줄래? 접착제를 쓰면 돼. 튼튼할 거야. 이거로 못해. 스테이플러로 하자. 딸. 잠깐. 안 돼. 봐. 됐어. 맘에 들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집을 빗어주는 거야. 그거 재밌는데. 난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털은 준비됐어. 딸 어딨지? 더 상쾌하지? 고마워, 딸. 우와. 찾았어? 어? 응. 근데 왜 바람이 안 들어있지? 나 터져버리겠어. 딸.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자. 해냈어. 안 돼. 이건 안 돼. 엄마 걱정 마. 잠깐. 기다려. 그러지 마. 놀랐잖아. 엄마 갈게. 풍선을 잡고 바람을 넣는 거야. 멋지다. 훨씬 쉽지. 해냈어. 눈이 준비됐어. 우와. 멋지다. 책 칠할래. 같이 하자. 좋지, 딸. 여기 페인트야. 그럼 시작하자. 우와. 우리 너무 잘하는데? 재밌어. 멋지다. 멋지다, 엄마. 좋아. 이제 눈에 끼워 넣자. 멋진데? 나도 했어. 아직 뭔가가 부족해. 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불이 있어야지. 이제 불을 설치하자. 와, 멋지다. 멋지다. 엄마도 맘에 들어. 두 번째 눈은? 으으, 어서. 오, 됐다. 이제 할 수 있지. 멋지다, 엄마. 됐나? 그럴 줄 알았어. 금방 올게. 너무 멋져. 뭐야? 저리 비켜봐. 엄마 도와줘. 우와, 그게 뭐야? 눈썹? 음, 이제 자르면 돼. 훨씬 낫다. 응. 우와, 뭐야? 엄마, 이거 봐봐. 어디 보자. 재밌는데? 한번 켜보자. 얼른. 벌써 와. 우와, 멋진데? 잠깐 기다려봐. 이거 되려나 궁금한데? 적감지. 파마 시스템 활성화. 우와, 멋진데? 다음은 뭐하지? 몰라. 천이 조금 더 필요하겠어. 좋아, 여기 있다. 이리 줘. 무겁네. 너 너무 짜증난다. 이리 내놔요. 드디어. 잠깐. 여기 너무 좋아. 그래, 난 괴물고 나는지. 돌아가서. 딱 우리한테 필요할 거야. 이제 잘라볼까? 꽤 잘됐는데? 아름다워. 이제 우리 집에 귀가 생겼어. 두 번째 꺼. 됐다. 이게 무슨 냄새지? 우리 영역에서 나가. 고마워, 딸. 이게 필요할 거야. 그림자가 있으니 훨씬 낫네. 진짜 멋지다, 엄마. 그치? 나도 알아. 그나저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멋질 거야. 자, 코가 완성됐어. 트름트릭. 아, 됐다.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이제 코수염도 붙여주면. 멋진데? 이제 눈이랑 코는 짚어도 되겠어. 좋아. 카메라 확인해볼까? 누구지? 40% 준비됐다고? 해결해야겠어. 아, 벌써 무서웠잖아. 저 괴물 만드는 걸 빨리 막아야 돼. 이걸로는 안 되는데. 뭔가 더 진지한 게 필요해. 안 돼. 너무 빨라. 아니, 뭐지? 넌 여기 필요 없어. 저리가. 됐어. 일은 끝났어. 안 돼. 끔찍해. 날 지켜줘. 괜찮아야 할 텐데. 진짜 게임 오버인 줄 알았네. 으, 아야. 됐어. 내가 해결해 주지. 일을 시작하자. 열려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먼지가 너무 많다. 청소 좀 해야겠어. 우와, 훨씬 나은데? 좋았어. 근데 먼지가 아직도 많잖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악몽이야. 이야, 이제 내가 먼지를 뒤집었었어. 이제 시스템을 확인해볼까? 아니, 연기잖아. 이거 안 좋은데? 어떡하지? 배터리를 확인해봐야겠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움 없이는 트레디를 켜지 못해요. 부탁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해보자. 어서. 우와, 멋지다. 너무 행복해. 너무 아름다워. 기계는 준비됐어. 좋아. 여기 있을 거야. 날 알아보게 될 순 없지. 이제 탈출 못할 걸. 받아라. 좋아. 명중이야. 폭파를 준비해라. 보고 활성화. 또야? 이런.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뭐야? 아, 이걸 하고 있었구나. 알겠다. 근데 이제 못할 걸. 뭐야? 아, 엄청 많네. 누가 온다. 나가야 돼. 점심 먹었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나저나 프레디도 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폼플라스틱으로 만들자. 뜨거운 실이면 되지. 잘 됐는데? 이제 스프레이 캔으로 칠해주면. 완벽해. 니 이 엄청 하얗다. 멋진데? 너무 귀여워. 자, 여기 네 간식이야. 많이 먹어. 천만에, 우리 친구. 고마워. 너무 맛있어. 우와, 엄청 셌어. 이 좀 다 깔겠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좀 낫네. 좋았어. 하나 더 완성이야. 아니, 두 개. 잘했어. 꼼짝마. 개이야. 이거 봐봐. 쓸모있겠는데? 왜지? 풍선을 불자. 펌프가 있으면 쉬워. 이제 묶어주고. 좋았어. 이제 모자를 만드는 거야. 드름트릭.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드름트릭. 내가 말했지? 좋았어. 남은 걸로는 나비 넥타이를 만들자. 한번 해봐. 완전 신사가 됐네. 두 개 더 완성했고. 이제 손만 남았어. 어디서 가져오지? 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꼬지? 어, 엄마. 프레디 엄청 크잖아. 믿을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난 감당 못 할걸. 일을 시작하자. 좋았어. 잠깐. 나잖아. 여기 있었군. 여기 있었군. 저기, 이 시계 좀 봐봐. 셋 하면 최면에 걸리게 될 거야. 하나, 둘, 셋. 기분이 이상해. 이제 넌 새 경비원이 될 거야. 알겠지? 내가 우리 일하는 곳을 보여줄게.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좋아. 그럼 그림 그리고 있어. 이건 내 꿈의 일이야.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뭐야? 그만해. 얘네들은 괴물이라고. 네 가족이 아니야. 두고 보자.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듣지? 안 돼. 여기 왔잖아. 문 닫아. 빨리.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싫어. 문 닫아. 아, 못 들어와. 뭐지? 넌 나랑 가자. 아! 도와줘요. 가비! 갔나? 안 돼. 도와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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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뭐 적어도 난 아니잖아. 어디로 데려갔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대화로 할까요? 좋아요? 도망치기 하면 안 되지. 제발 하지 마요. 금방 끝날 거야. 하하하. 어리네. 뭐야? 어머, 귀여워. 이리 줘봐. 퍼즐이 맞춰졌어. 프레디, 우리가 데리고 있자. 진짜요? 프레디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 된 걸 반영해. 나한테 뭔가 끔찍한 짓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린 널 사랑해줄 거야. 와, 장난 아니죠? 행복하니? 와, 이건 제 꿈이었어요. 우리 축구해야지. 지카돈 너무 창의적이야. 우리가 널 새 프레디로 만들어줄게. 그것만 하면 돼. 준비했어. 벌써 밤인가? 커피로는 오래 못 버텨. 카메라 하나 확인해 보자. 음, 괜찮네. 아, 눈을 못 뜨겠어. 아, 안 돼. 나 좀비 같아 보이잖아. 이 다크서클을 하고는 못 다니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비밀 뷰티 꿀팁을 써볼까? 버니 요원 준비 완료.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일단 파운데이션을 바르자. 좋았어. 다시 노래를 못 버텨야 될 거야. 커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입술이 다 갈라졌어. 입술도 좀 바르자. 새로운 파우더 테스트해볼까? 아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진짜 많이 보니깐.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립글러스 바를래? 어, 고마워. 또 필요한 거 있어? 아, 너무 좋다. 너 파니 아니잖아. 아! 아직 다 됐잖아. 아, 그러네. 아, 레디. 이건 더 필요 없을 거야. 내 메이크업 가방. 이리 내놔. 메이크업 한 거야. 내가 너 주려고 가져왔어. 와, 이거 가비 거잖아? 이제 네 거야. 한번 해볼래? 빨리 해보고 싶어요. 눈 감아봐. 내가 멋지게 화장해줄게. 이제 아이라이너도 그리고 벌써 엄청 귀여워. 멋지다. 나 아직 다 안 했어. 이제 코. 완벽해. 몇 가지만 더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인내심을 가져. 자, 됐다. 자, 됐다. 봐봐. 멋지다. 제 화장 마음에 들어요? 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나도야, 얘. 첫 번째는 완성이야. 이렇게는 못 두지. 멍청한 로봇 같으니. 넌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곧 잡아주지, 프레디. 네 머리에 작별 인사를 해라. 바로 그거야. 너무 재밌어. 휴, 진정 좀 해야겠다. 교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돼. 드디어 유니폼 벗고 좀 편하게 입자. 신선하게 내려진 커피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게임해야지. 아, 또 프레디잖아. 도망가야 돼. 아, 좋은 생각 났어. 무기만 있으면 프레디가 날 겁주지 못할 거야. 나무였으면 좋았을 텐데. 더 진지한 게 필요해. 아, 그래. 내가 찾던 걸 찾았어. 차비를 구해라, 프레디. 내가 잡으러 간다. 저기, 일어나요. 여러분, 프레디를 어떻게 깨우죠? 자는 것 같은데 제 소리 아예 안 들리나 봐요. 뭐지? 저기, 프레디. 만약.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게임 오버야, 프레디. 어여체? 아하하, 넌 이제 탈출 못해. 당신은 다음이야. 당신은 다음이야. 트룸 트립. 내가 어디지?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아요가 있어야지만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와, 통했다. 도망가자. 아니, 충전이 안 됐다고? 타이밍이 안 좋았어. 어서, 한 방 더. 이 영상의 추억. 너무 늦었어. 다음은 뭐라지? 모자를 찾을까? 치과, 모자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 자, 봐봐요. 빼줘요. 너무 크잖아요. 흠, 네가 더 자라야 할 것 같은데. 잠깐, 어떻게 할지 알겠어. 트룸 트립. 왜 여기 있지? 끝이 어딘 거야? 창고가 여기 있네. 좋아, 마지막 시도. 꼈어. 도와줘. 모자가 날 끌어당기고 있어. 어, 뭐야. 도와줘. 아파. 뭔가 무거운 게 있어. 왜, 왜 나야. 잡았다. 어떡해. 아, 도와줘. 뭐야, 울었잖아. 휴, 간신히 탈출했어. 조심해야겠다. 다음엔 어디서 보게 될지 모르잖아. 응? 뭐 해? 내 모자에 손댔어? 나 때리지 마. 이상하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 얘, 너도 모자가 필요하겠다. 벨트지가 필요해. 트룸 트립. 이 가위 왜 이렇게 안 들어? 이가 더 뾰족하겠다. 계속하자. 이제 펠트지를 말아서 접착제로 붙이는 거야. 됐다. 질린더가 거의 다 준비됐어. 이제 세부 사항만 붙이면 돼. 트룸 트립. 어때? 한번 써봐. 고마워요. 천만에. 어때요? 저 벌써 프레디 같아 보여요? 이 모자 완벽해. 리스트에서 지워도 되겠다. 랄랄라. 내가 제일 멋진 유니폼을 갖게 될 거야. 좋았어. 이제 모두가 내가 영웅이라는 걸 알겠지? 올해 최고의 경비원. 저기 정비라도 될까요? 저리 떨어져. 알았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쓸데없이 안 움직여도 될 거야. 보여줘서 고마워. 프레디가 내 영웅 유니폼을 망쳤어. 우회하게 될 거야. 이게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어. 재봉틀이잖아? 어디서 놨어? 이제 우리 만들 수 있겠다.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 재료는 다 있거든. 패딩 폴리에스터랑 원단을 바느질하자. 잘 됐는데? 애도 좋아할 거야. 한번 입어볼래? 내가 널 위해서 만들었어. 예쁘다. 완벽해. 앉아봐. 우리 똑같은 완두콩 같아. 너무 좋다. 이제 장갑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지? 오, 좋은 재료야. 프레디는 자니까 뭐. 투룸. 아, 뭐 하는 거야? 저리야. 애를 도우려고 한 것 뿐이야. 아니면 어디서 장갑을 가져와. 분명히 내 다리는 안 쓰고지. 화내지 마. 이거면 될 거야. 오, 야. 내 키체인만 하는 거야? 그래. 조심해야겠어. 반승기계를 쓰는 거야. 이리 줘봐. 이게 통할 거야. 트룸트룸트립. 좋았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네. 준비됐어. 짓는다. 받아. 너무 찬성하네. 고마워. 이거. 이건 안 돼. 나 몰라. 지카? 뭐란 거야? 내가 고쳐줄게. 인내심을 가져. 자. 좀 괜찮아? 아, 데모니. 고마워. 휴. 뭐 하는 거예요? 어, 딱 맞춰왔네. 우리가 네 장갑 만들었어. 와, 새 발이 생겼다. 라아. 로봇 좀을 완벽하게 만들 거야. 뭘 뗀는 거지? 저기, 치크아. 나도 들어볼래. 안 뗀는 게 어떨까, 프레디? 좀 더 큰 헤드폰 없어? 안 맞잖아. 머리를 빼야겠다. 귀에 대해 말하자니. 애도 이게 필요하겠어. 필요 없는 건 다 떼자. 환지에서 버섯 모양을 잘라내고 폭신한 천으로 감싸는 거야. 좋았어. 드름 트릭. 귀가 준비됐어. 볼륨감을 위해서 어두운 색천에서 작은 귀를 잘라내고 접착제로 붙여주면 완벽해. 이제 이걸 다 머리띠에 붙여주면 돼. 드름 트릭. 좋았어. 내 헤드코넨. 이제 이거 어떻게 됐지? 멋지지, 응? 어, 예. 이거 한번 해봐. 와! 라아! 난 진짜 곰이다. 이제 경비원한테 보여줄 때가 왔어. 모두가 날 두려워할 거야. 프레디처럼. 아이파이브. 돌려줄 시간이야, 가브리엘. 잠깐. 아야. 멍청한 짓 하지 마. 누가 책임자인지 기억 안 나? 난 네 도움은 필요 없어. 넌 더 이상 최고의 경비가 아니야. 네 타이틀은 내가 가져간다. 알아들어? 여기서 나가. 알겠어. 경비는 아무나 고용하진 않는다고. 새 파트너가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 실적이 아주 훌륭하군. 지원을 요청할 시간이야. 여보세요, 마이클. 당신이 필요해요. 어서 들어와요, 신입. 안녕하세요.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세가 아주 좋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카메라 확인해 볼게요. 이상하네. 아니, 카메라가 왜 이러지? 까꿍. 너도 봤어? 엄청 무섭네. 확인해 봐야겠다. 아, 끔찍해. 얼른 닫자. 큰일 날 뻔했어. 좋아, 이제 네가 확인해 볼 차례야. 난 안 갈래. 얼른 더 빨리. 네가 가. 안 되지. 뭐 무슨 일 일어나겠어? 좋아, 난 겁쟁이가 아니야. 아, 앞이 안 보여. 괜찮겠지? 아직은 안 무서워. 아, 도와줘. 조금만 참아. 내가 꺼내줄게. 포기하지 마. 고마워, 파트너. 받아. 큰일 날 뻔했어. 내 다리 거의 찢을 뻔했어. 근데 네가 딱 맞춰왔잖아. 어, 아팠겠다. 상처 치료해줄게. 이게 낫네. 응, 조금 아팠어. 이게 필요할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시간 좀 봐. 첫째 방은 무사히 지나갔다. 신난다. 잘했어. 우리 달력에 표시하자. 짠, 됐다. 다음날. 그래디 요리한테 새로운 목표물이 있어. 얘네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무도 오해는 못 버텼지. 얘네도 다를 곳 없을 거야. 우리 컬렉션에 넣게 될 거야. 진지하게 해. 나 벌써 준비됐어. 맛있어 보인다. 그만. 이거 네 거 아니야. 문제가 되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나 바라게 하지 마. 내 머리. 너 이거 고해하게 될 거야. 치카.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자비를 베풀어줘, 프레디. 진정해. 우리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잖아. 누구지? 우리가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를 거야. 조심해. 여기다. 저기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 소리 뭐지? 마이클? 너야? 누구지? 아, 내 눈. 조용히 해. 아니면 들킬 거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잡아. 전혀 도움 안 내는데.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자리 비켜. 우와, 멋진 안경인데. 난 이제 진짜 멋쟁이야. 아무도 없어. 여기도. 이제 복도. 안 돼. 뭐야? 마이클, 이리 와봐. 프레디가 우릴 가만히 안 둘 거야. 갑이, 카메라 돌려봐. 카메라 다 부수고 있잖아. 이럴 수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오늘 준비 잘해야겠다. 알겠다. 카메라를 더 준비하자. 나 그렇게 보지 마. 나 다리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심장도. 겁쟁이. 좋아, 내가 할게. 아파. 아픈 척 좀 그만해. 거짓말쟁이야. 히히, 통했어. 응, 이게 내 꿈의 파트너지. 자, 그럼 올라가야 되나? 안 닿겠어. 점프해도 안 되네. 고마워. 이제 빨리 해야지. 바비, 뭘 그렇게 무서워한 거야? 자, 됐다. 나 보여? 바비, 안녕? 노래 좋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잖아. 뭐야? 브래디? 여기 있었어? 놔줘. 뭐야? 마이클, 빨리 나와. 엄청 가까이에 있어. 놔줘. 내 목소리 안 들리나? 마이클, 도망쳐.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침이잖아. 타이밍이 좋았어. 오늘 일은 끝났네. 휴. 두 번째 날이 지났어. 이제 많이 안 남았네. 좋았어. 아! 나한테 전하는 게 뭐야? 준비됐어, 치컬? 그럼 시작하죠. 가방이 여기 몇 개 있는 거야? 우리가 꺼진 거 다 썼지. 이래서 내가 맨날 가방 찾아다 봤구나. 좋아, 됐어. 저기, 나 놔줘. 아무도 네 소리는 못 그릴 거야. 아무리 열심히 질러도 말이야. 전에 있던 경비원들 어떻게 됐는지 알지? 어?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한 명 더? 난 포기 안 해. 아파. 그거 스위스였어, 친구가? 뭔 병에 걸린 거야? 아, 너 큰일 난들어 봐. 아, 그만해. 뭐야, 아침이잖아? 와, 난 타고난 생존자야. 여기서 나갈 시간이야. 가비, 여기 있어? 불쌍한 것. 이렇게 가만히는 못 있지. 카메라 확인해야지. 음, 오늘은 꽤 조용하네. 와, 바꾸자. 안 돼. 다시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 더 이상은 멈춰 봐. 이제 끝낼 시간이야. 더 이상은 경비원들. 어, 비디오 시사회? 난 바비가 좋아. 최고라니까. 자, 여기 누가 있나요? 영화도 보여주려나? 난 바비 1등 팬이라고. 바이, 인형아. 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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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일단 찾을 수 없어. 안 돼. 잠깐요.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날 친했어? 뭐야? 어디서 가니? 방해하지 마요. 나 전화 받았잖아요. 데이트? 우와, 멋진데? 반지를 줬다고? 됐어. 도 이상은 멈춰라. 여기서 편식은 바다에 서 있었다고. 적퇴해서 해라. 나도 사랑해. 아, 저리가. 아, 가는 것 같아. 좋았어. 안 돼. 사라지지 마. 이만이 사라지고 있네. 그만. 움직이지 마. 둘 다 왔잖아. 아, 이거 불공평해. 여러분 도와주세요. 배터리 충전할 수 있게 좋아요가 필요해요. 퍼들어주세요. 저리가 괴물들아. 아, 저리 치워. 뜨거워. 어떻게 한 거야? 내 깃털. 아, 고마워요. 여러분, 잘 구했어요. 엄청 긴 밤이었어. 난 살아남았지. 신난다. 반이 지났어. 좀 진정할 수 있겠다. 좋아. 누구지? 경비? 날 도와줄 수 있겠지? 전화해야겠어. 여보세요, 허기 씨. 안전 경비원이 필요해요. 아,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저 보호해줄 거죠? 이거 프레디예요. 오랫동안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와, 힘 세다. 2초 안에 끝내주겠어. 허기, 돌아봐요. 뭐예요? 여기 있었구나. 무서워하지 마요, 가비. 하, 패배자. 어떻게 할 거예요? 스파링 상대가 필요했어. 이게 주먹이라고 부르다. 내 팔 부러진 것 같아.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머리는 터지게 될 거야. 근데 내 건 아니지. 3점 슈. 완전 괴물이잖아. 제발 다 해치지 마. 너무 늦었어, 괴물이. 저리 가. 아야, 제발 그만해. 허기. 미안. 게이야. 뭘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내 얼굴. 나갈 시간이야. 조용히 하자. 우와, 쉴 시간은 없어. 금방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놀리키지 마. 음직해. 나와서 다행이야. 또 쟤네잖아.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서프라이즈는 충분해. 이건 안 돼. 엄마. 거울인 척 해야겠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었는데. 통했다. 응, 이상하네.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았어. 계속 지켜봐야지. 죽는 게 좋겠어. 이 맛있는 사람은 누구지? 도와줘.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해. 내가 잡을 거야. 말도 안 돼. 잘 가, 치카.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뭐야? 앰버, 널 찾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저기, 도와드릴까요? 제 딸이 없어졌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 안 됐네요. 너무 슬퍼요. 뻔치 있었네요. 아, 저리 가. 제발 도와줘요. 중요한 건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근데 저렇게 둘 순 없잖아. 뭐지? 좋은 생각 났어. 야, 치카. 이거 받아. 진짜? 우와, 멋지다. 여기요. 고마워요. 이게 필요할 거야. 가요. 이제 우리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가비는 어딨어? 오늘이 3일째인데. 잠깐. 저건. 어떤가 좋네. 치카는 치카 치긴 하지. 안 돼. 걱정마. 금방 끝날 거야. 응, 아니. 그만 도망칠 거야. 짜올 거야. 아, 넌 모름. 이게 내 시그니처거든. 네가 이게 더 필요하겠다. 고마워. 저기. 행운을 빌어. 안녕. 또 날 속였어. 이 물약을 먹어볼까? 뭐 하는 거야? 어, 점심? 나 너무 못해. 음, 치킨. 바로, 너 진짜 괴물이야.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어, 네가 치킨인 걸 잊어버렸어. 저리가 아니면 네가 다음이 될 거야. 저기에 진정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니면 KFC한테 전화할 거야. 너 너무 짜증나. 내 입맛을 다 망쳐놨어. 안 돼. 프레디인가? 저기. 안녕, 가비. 어디 있었어? 마이클, 보고 싶었어. 밤새 없어졌었잖아. 드디어 아침이야. 하루 더 지워도 되겠다. 이제 네 차례야. 날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하루 남은 거야? 저기, 프레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방해하지 마. 나도 엄청 힘들다고. 휴, 좀. 쉬어야겠어. 뭐야? 쉴 시간 없어. 마지막 방울 준비해야지. 우리가 슬프게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됐지? 저 그 우리 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새로운 업그레이드면 더 이상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보여줘, 직관. 가서 부숴버리자. 훨씬 많네. 가자. 음, 조용하네. 복도는 어떻지? 포기했나 본데? 안녕. 음, 일어나 가비. 방심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일어나. 또 혼자잖아. 좋은 생각이 났어. 커피가 도움이 될 거야. 얼른 씹어. 음, 아라비카.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엄마, 5분만 더요. 벌써 왔어. 우리 왔다. 안 돼. 우리를 먹어버릴 거야. 너무 늦었어, 프레오. 제발 일어나.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게 너의 마지막 날이야. 넌 도망가 없어. 오, 엄청 예쁜 그림이네. 너도 행복한 가족을 꿈꾸지. 그리고 넌 이제 그 부분의 하나야. 좋아요. 고마워요, 프레디. 그럴 필요 없어. 직화를 소개해줄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중 하나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 화장부터 시작하자. 좋아요. 거기 시끄럽게 그만하고 도와주기나 해. 우와. 좋아. 아무한테도 소리 지르지 마. 결과를 확인해볼까? 잘했네. 멋지다. 그럼 시작하자. 갈색 코.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이제 좀 낫네. 멋지다. 고마워요. 프레디는 어딨지? 이거 함정이었나? 프레디. 랑. 진짜 웃긴다. 어서. 이제 네가 숨어봐. 쉬울 거야. 아니, 여기선 잘 보일 텐데. 여기서도. 프레디가 잡으러 간다. 어디로 간 거야? 아니, 저 야자수 왜 저래? 여기선 절대 못 찾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숨는 법 가르쳐줄게. 얘, 나와봐. 이제 낫네. 이제 내가 널 숨겨줄게. 오른쪽 부분의 이동 감지. 프레디다. 창자가 있어. 벌써 온 거야? 비켜봐. 닫아. 안 했네. 위험했어. 이거 뭐야? 이상하네. 속임수인 것 같은데. 아니면 선물인가? 확인해보자. 저기, 넌 누구야? 얘. 여기 피자야. 우리 피자 시킨 적 없는데. 이상하네. 저기 상자가 비었잖아. 잘했어, 버튼. 가요. 더 빨리. 여기서 뭐해? 나갈 시간 5초 주겠어. 아니면 내가 직접 보내주지. 일어나. 음, 그만해. 됐어. 내 쇼파에서 비켜. 아, 이게 뭐야? 으, 다시는 안 만질 거야. 근데 깃털은 쓸 수 있지? 일어나. 이건 안 돼. 이제 옷 다 빨아야 되잖아. 이거면 분명 일어날 거야. 아, 안 돼. 왜 겁먹은 거야? 조화폭탄아 기다려. 애한테 옷 만들어줘야지. 분명 맘에 들어 할 거야. 남는 건 잘라주고. 좋아. 안쪽은 준비됐어. 이제 푹신한 천으로 감싸자. 그리고 접착제를 발라주고. 좋았어. 이제 천을 감싸면 돼. 이건 믿을 수 있는 감옷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기까지 하지. 철사를 더하자. 철사를 더하자. 멋진 패널이야. 드룸트릭. 옷이 준비됐어. 저 불렀어요? 어, 이거 입어봐. 얼른. 잘 어울리네. 리스트 확인하러 가자. 너, 프레디 가족이 되기까지 가까워졌어. 계속하자. 다음은 뭐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누군가가 삶을 포기한 거야? 내가 빼앗아 주지. 어우, 드레스가 많잖아. 나 스타일 오랫동안 바꾸고 싶었는데. 어우, 치카. 이미 너무 아름다운데. 사랑 함께하면 모든 드레스를 갖게 될 거야. 난 당신의 팬이에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 뭐야, 어디 갔지? 안 돼. 가품. 오. 나왔어. 치카 사인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깃털. 이걸로 내 베개를 채울 거야. 뭐야? 멈춰 확인. 이 사진은 어디서 봤어? 미쳤어. 난 당신 팬이에요. 어? 이건 어디서 왔지? 이거 우리 방인데. 누가 이런 거야? 아니, 나잖아. 악몽이야. 위반자들이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지? 프레디가 벌써 왔나? 잡았다. 아, 제발 안 돼. 어서 닫기. 어서. 여러분, 제발 도와줘요. 이 문을 열 힘을 위해서 여러분의 좋아요가 필요해요. 도와줘요. 한번 해볼까? 조금만 더요. 좋아, 열렸다. 자, 준비해라. 내가 간다. 프레디 간 것 같은데? 드디어. 우와, 드디어 우린 함께요. 내 사랑. 빨리 같이 춤추고 싶어. 넌 나의 노란색 백조야. 치카, 넌 내 삶의 빛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먹어버리자. 나랑 같이 춤춰요. 제발요. 거절 못하겠네. 같이 날갯짓을 해요. 너무 자상한데? 내 얼굴을 보여줄게. 항상 이런 식이야. 근데 뭐 이제 익숙해. 우와, 파티. 재밌겠다. 이거 알람인가? 아니, 파티인데요. 같이 놀아요. 뭐? 왜 안 되겠어요? 그게 더 낫네요. 파트너. 춤춰요. 무슨 파티죠? 몰라요. 근데 콜라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른요. 알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파티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 왔어요? 좋아. 잠깐만, 뒤에 누가 있는 거지? 안 돼. 이건 안 돼. 서프라이즈. 아, 도와줘. 거기, 빨리는 안 되지? 나 왔어요. 신난다. 거기. 안 돼. 파티 끝났나? 안 돼. 프레디가 왔잖아. 말도 안 돼. 프레디가 온다. 잠깐만. 맘에 들 거야. 무슨 일이지? 택배 효과도 전부하자. 이게 낫네. 내 공 맘에 들어? 예. 너의 시간이 왔어. 기다려줘서 고마워. 와. 이건 뭐야? 무서워해. 알겠어요. 똑똑하네. 잘했어. 그럼 변신을 계속해보자. 드디어 끝났어. 파티 진짜 멋졌어.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좋아. 이제 좀 쉬자. 투름트릭에 새로운 게 뭐가 있지? 음. 아, 귀여운 부츠네. 딱 내가 필요한 거야. 좋았어. 걱정 마. 맨발로는 두지 않을게. 저희 새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